왓처 왓처 왓처가 저기 사라졌다고 알림 라가블리님이 자기 머리통이 사라졌다고 날림 사라졌어? 알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드로 망했다 골칫거리 돌겠네 미아핑 특자를 했을 때 찍히면 기분 좋고 못했을 때 찍히면 화남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냥 롤하며 원하는거 아님 안해봐서 모름 롤 안하는 사람이 보는 롤 정산이 잘못되면 포인트를 잃은 사람들이 미아핑을 찍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미아핑을 쓸 수 없습니다 미아핑 칠 포인트가 없는 무에 뜬거 너무 좋다 어 격분 아니 미아핑이 엄청 잘 떴는데 다카 다카 집에 중간 시모 다카 다카 소리 소리 좀 줄여야겠다 그러고 보니 이제 까까머리는 미아핑 334개군요 비싼 까까머리 비싼 까까머리 삼각각 소망 음 음 음 까까머리 하나 없다고요? 까까르베로스 까까머리 매진됐다 피피 도상 만들기 블러디 아이돌 흐흐흐흠 반말마 우어어어 안아줘요 저주받기 꼴받는 유물 마태료시카 아카베코 격분 아니 잠깐만 아카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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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ain 꼬요한 벨트의 결론 아우 뭐야 이게 미친 쉣 드로도 망했네 격분 뜨면 한 마리 담글 수 있는데 중괄호님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배수유물를 먹고 심장을 깬다고 제가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어째서 어째서 인공물 쓸 때도 없을텐데 그냥 먹자 쓰네코 있을 때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시간에 모래 저걸로 추월이나 뽑을까 장로 아깝긴 해 증신수양도 안 떴네 증신수양도 안 떴네 정권수양 흠 추월이 있으니까 일단 일단 걸음 증신수양도 안 떴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강호할 거 졸라 없네 잠깐? 수상할 정도로 옛날 슬더스를 잘 아는 잼민이 잼민이 5년차 잼민이 복돌이라서 업데이트 안됐다고? 잼민이 기간이 약 6년가량인걸서 생각하면 보증이 틀린건 아니네요 보증 포션 던지면 잡을 수 있나? 7방어니까 2 9 11뎀 7방어 되네? 되는거 맞지?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고 그거 아세요 잼민이는 6년째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백년간 나이가 같을 예정 나이를 먹지않는 잼민이 나이를 먹지않는 잼민이 나이를 먹지않는 잼민이 화색 4평 4평 넣을까? 4평 넣을까? 그.. 그 뭐지? 저거 실수양 뭐야 4평 넣을까? 내 격분 어? 그러네 단막이 아니었네 문화 때리는게 맞지않나? 아 맞나? 이런 드래겐 사장님이에요 정비 잘 받습니다 여필 터트리만 아시죠? 아 몰라 아 몰라 아 무슨 카드 좋은지는 기가 막히게 하네 진짜 돌 받네 돌 받네 돌 받네 모든 거였다구요 아 아 여러분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승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승패에 집착하십시오 어차피 정비였죠 예지였죠 예지였죠 소주 낙겁 성수 낙겁 낙겁이 제일 나을 거 같기나면 어차피 무한대 돌릴 건데 엘리트 잡으면서 가자 이쪽으로 가드가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내 쌍절군 드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절 부수기가 좋은 픽이긴 한데 지금 드로가 없어서 드로를 챙기고 넣어야 될거같은 기생충 님이 엄마가 사라졌다고 날린 기생충 이미 지원 요청을 보낸 기생충 님이 가고있음 멀리 가버려 유사 도쿠 유사 도쿠 유사 도쿠 드로 아니면 크라다 안 나올거야 유사 도쿠 유사 도쿠 유사 도쿠 와 도꼬 강호할 것 진짜 없네 강호할 것 진짜 없네 왕관 먹었지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은 맞지만 왕관 물 카이 써도 왕관은 구림 손절 요정있어서 해볼만한데 해 해 해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헤헤 쓰레기 게임 피로감 좋다며언 백이 안좋은게 아닐까 백이 안좋은게 아닐까 다시 꺼져 지도 사일런트 할때나 다시 나오라고 아니 체력만 다 떨어지고 이득은 하나도 못받네 케! 케이크여 승리 아니 승리 Д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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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안 망했네. 안 망했네. 스네이크 오일 미쳤고. 가짜 스네코. 아 진짜 큰일, 큰일 날 뻔했는데. 주작. 이게 희귀 보선의 힘이다. 안 망했네. 안 망했네. 안 망했네. 안 망했네. 안 망했네. 이쯤 되면 근데 시간의 모래가 트랙이 됐네 오피션 좋은거 떠야될 듯 2188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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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무색해서 순수 뽑자 으응 내 턴이야 분명 왓처가 턴을 넘겼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 턴 또한 왓처의 턴이었다 이해가 안가겠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이해가 안가겠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이해가 안가겠지만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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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라인은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쓰면 안되는 카드 없음 와 딱뱀으로 독고 빠짐 약뱀이 아닌가 약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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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썼네 잘 안 됐다 뭔가 왓츠치고 밍이밍한 것 같기도 하고 카카르베로스